강원 CBS 소년소녀합창단 제25회 졸업예배가 강원 CBS 공개홀에서 열렸습니다. 졸업예배에서 합창단 지도자 이수영 목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춘천 지역을 찬양을 통해 위로하고 교회들을 회복하는 역할에 합창단이 앞장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스럽게 찬양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춘천 땅이 막 흔들리고 이 춘천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들이 부흥하는 하나님 나라와 확장되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의하며 축하드립니다.